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거둬들인 일명 민주유공자예후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신반대운동, 유월항쟁 등에 참가했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라던가 자녀들에게 교육이나 취업 등 여러가지 특혜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어가지고 과거에도 현재 민주당 주류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두고 셀프특혜법이냐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런거는 자신들이 국회 다수석을 가지고 있을 때 밀어붙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수식을 보면은 먼저 민주당의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가지고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고 민주화 유공자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김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86 운동권 출신이고 민주당이 유족들하고 했었던 약속이라던가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나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도 이달 초에 광주를 찾아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민주 유공자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지난 18일날 당회의에서도 재차 해당 법안 추진을 약속을 하면서 지금 국회 앞에는 30도가 넘는 떼약법 아래 법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농성 중인 열사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거는 특혜 그 자체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해당 법을 보면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에게 중고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지원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대학 입학이라든가 편입학 때도 국가 유공자 전형을 만들어서 뽑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연세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8명을 합격을 시킨 것과 같은 절차를 아예 법제화 시켜가지고 못을 박아버리겠다라는 것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에 취직을 할 때 최대 10%의 가산점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법은 2020년하고 21년 각각 우원식하고 서론이 주도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총선이라든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에 특히 민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제도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져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잠깐 눈치를 보면서 해당 법안을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나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서론을 비롯해서 무려 7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걸 철회를 할 때 분명히 나중에 또 이걸 꺼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나 민주당 측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법안에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운동권 셀프 보상법, 셀프 특혜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해당 법안의 발의를 주도한 우원식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을 갔다 왔다라고 예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하는 건데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안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열받아 하고 있는 포인트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당연히 보상이 주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특히나 시대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취업이라든가 학업 관련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가지고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인지 왜 그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이득을 물려주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민주당에서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민주당이 2017년 대선하고 정권을 잡은 데 이어서 총선 때도 크게 승리를 했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도대체 왜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을 압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야권 관계자는 다음 총선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면서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지방흥구가 끝나고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욕을 먹더라도 이걸로 통과를 시키고 윤석열 정부로 연락을 까다 보면은 다음 총선 때 어차피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이걸 다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석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빨대를 꽂는 데까지 꽂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해당 법안은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뭐 파렴치한 후한 무치의 결정판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었고 4.19라든가 5.18 외에 민주당 운동 관련자 예우가 미흡하다라는 것이 이 법안 발의의 이유인데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승궁열사라든가 애국지사 등은 모두 후세가 그 업적을 기려가지고 예우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셀프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이걸 요구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낯뜨거운 법안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죽하면은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진짜로 하고 있는 짓이 부끄럽다면서 자신이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했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자격증까지도 반납을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는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를 유공자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존재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현 정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유공자 경력을 내세워가지고 전문성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국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금배지를 차거나 청와대라든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등 사실 보상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임종석이라든가 우상호 같은 인물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학생 시절에 대모한 것 빼고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그 엄청난 세비 특혜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가족에게까지 확대해가지고 현대판 음서제까지 만들어서 이걸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유심반대운동이라든가 6월 항쟁이 민주당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도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6월 항쟁 당시에 넥타이 부대를 비롯해가지고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이야말로 유공자지만은 이들은 누구도 스스로 지금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이뤄낸 민주화인데 그 공로를 특정 집단이 독식을 하고 빨대로 꽂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었던 반칙이라든가 불공정, 특권시비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으며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슬슬쩍 그걸 다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에 굉장히 민감한 2030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집값 폭동으로 어느 때보다 깊은 좌절이라든가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에서 이러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역풍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그리고 네틴도 역시도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니들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아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을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이냐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딴 짓거리 할 거면 유공자 명단이나 공개를 하고 추진해라는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에게 어떠신가요?